성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국때무왕 13년, 서기 612년에 수나라 수, 여선육, 군사군, 법도도, 여기서는 건널도, 멀료, 여기서는 요수료, 수나라 육군이 요수를 건너자. 당시의 요수는 오늘날의 요하가 아닙니다. 황하위에 있는 청장하로 추정됩니다. 임금왕, 음할음, 병사병, 어조사어, 지경경, 무왕이 임금이 국경에서 경비를 엄하게 하였다. 항하와 요수 사이가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입니다. 13년에 수육군 도료하니 수나라 수, 여선육, 군사군, 법도도, 여기서는 건널도, 멀료, 여기서는 요수료, 백제 30대 무왕 13년에 수나라 육군이 요수를 건너자. 왕, 음병, 어경하고 임금왕, 음할음, 병사병, 어조사어, 지경경, 무왕이 국경에서 경비를 엄하게 하였다. 성은 조수나 실지양단하니라 카사을의 진궁남문하니라 소리성, 말씀은 성은은 세상에 공언하여 의견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도울조 수나라 수, 수나라를 돕는다고 공언하였으나 열매실, 가질지, 두량, 끝단, 여기서는 생각단, 실은 두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백제는 수나라와 고구려 사이에서 양면 외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름하, 넉사, 다를 무왕 13년 서기 612년 4월에 우레진, 집궁, 남령남, 문문, 궁궐, 남문에 우레가 쳤다. 성은 조수나 소리성, 말씀은 도울조 수나라 수, 수나라를 돕는다고 공언하였으나 열매실, 가질지, 두량, 끝단, 여기서는 생각단, 실은 두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하 4월에 진궁, 남문하니라 우레진, 집궁, 남령남, 문문, 무왕 13년 서기 612년 4월에 궁궐, 남문에 우레가 쳤다. 5월에 대수하여 표몰인가하니라 17년 동시월에 명달솔백기하여 다서도, 다를, 헌데, 물수 무왕 13년 서기 612년 5월에 큰물이 나서 떠다닐 표, 빠질몰, 사람인, 집가 표몰은 떴다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인가가 떠내려가거나 물에 잠겼다. 열십, 일곱칠, 해년, 겨울동, 열십, 달을, 무왕 17년 서기 616년 10월에 목숨명, 여기서는 명령할 명, 사동문입니다. 통달할 달, 거느릴 솔, 성백, 기특할기, 달솔은 백제 16관등 가운데 두 번째 등급입니다. 달솔백기에게 5월에 대수하여 표몰인가하니라 큰대, 물수, 떠다닐 표, 빠질몰, 사람인 집가 무왕 13년 서기 612년 5월에 큰물이 나서 임가가 떠내려가거나 물에 잠겼다. 17년동 10월에 명, 달, 솔, 백기하여 목숨명, 여기서는 명령할 명, 사동문입니다. 통달할 달, 거느릴 솔, 성백, 기특할기, 무왕 17년 서기 616년 10월에 달솔백기에게 영병 8천하고 공신라 모산성하니라 11월에 왕도 지진하니라 거느릴령, 병사병 88, 일천천, 군사 8천명을 거느리고 칠공, 세신, 버릴라, 어미모, 매산, 재성, 신라 모산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열십 한일 달을 무왕 17년 서기 616년 11월에 임금왕 또읍도 땅지 우레진, 여기서는 지진진 왕도는 백제 서울로 오늘날 산동성 곡부시로 추정됩니다. 서울에 지진이 났다. 영병 8천하고 거느릴령, 병사병 88, 일천천, 달솔백기에게 군사 8천명을 거느리고 공신라 모산성하니라 칠공, 세신, 버릴라, 어미모, 매산, 재성, 신라 모산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11월에 왕도 지진하니라 임금왕, 도읍도, 땅지, 우레진, 여기서는 지진진 무왕 17년 서기 616년 11월에 서울에 지진이 났다. 빙사